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앞쪽이 들어가니까 미국 버전 아니구나? 일본 버전이 봐야해 제네레이션 1 버전은 아니니까 제네레이션 1은 완전 옛날 트럭 딱 그렇게 생긴거고 이거는 일본에서 애니메이션을 틀어줬을까? 4개월을 돌리는거 뭐야 그거 넣어주고 고정성은 굉장히 좋아 와 이거 몇 번만으로 변신하게 해놓은거야? 이거 머리를 잘 썼다 잡자라 옛날 왕구들은 진짜 변신시키는게 너무 힘들었었거든? 아 네 잘마다 막 부러지고 막 부를텐데 아 네 요즘건 진짜 잘나와 네 네 음 네 네 네 모텔을 중국에서 다 오자 몇 번 거래했다고 얘네들이 우리를 구약필 지급이라고 힘들어 원래 그러면 아 이거 주문하면 연영은 있는데 눈 먹고 바로 그거 해야되다 아 안 힘들었어 넌 스피드 배틀 아니니까 겁먹지 말고 차근차근 하는데 어 공감하는 줄 알아봐 차근차근 넌 힘들어했어 네 스피드 배틀 아 아 아 아 아 뒤에 붙이고 저녁은 이렇게 생긴거 넌 나도 확실히 네 스냅포모를 네 언제 봤더라 90년대 초반에 봐갖고 네 미국판을 굉장히 좋아하더라 일본판보다 아 네 그 때 젤로 좋아했던게 옥티머스보다 얘들 더 좋아했어 그럼 네 오케이 완료 이게 또 변신해 네 변신 오 오 죄송해요 오케이 변신완료 그래가지고 이게 우송이 꼭 먼저 끼리 하던 전자야